최근에 일본이 완전 고용 상태를 맞이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펀드나 주식을 통해 일본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누리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일본 증시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유주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일본 경제가 아베노믹스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2배 이상 상승한 후 조정기를 거친 일본 주식시장은 지난 3월 이후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청년 고용률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질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이 최근 한 달간 4%를 기록 중인데 중남미와 베트남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1년과 2년 수익률은 각각 12%, 43%로 이 가운데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펀드의 성과가 특히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호환과 규제 완화 속에서 첨단 기술을 앞세운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은 앞으로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 규모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일본 주식 투자 규모는 지난 2016년 12억 3,462만 달러에서 올해 8월 기준 17억 4,129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은 신일본제철, 골드빈, 라인, 넥슨 등이며 최근 들어 전자부품업체인 무라타 제작소, 반도체 웨이퍼 공급업체인 섬코 등을 매매하는 투자자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